바다는 늘 곁에 있지만 언제나 파도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좋은 파도를 기다리는 것부터 나의 여행은 시작된다. 글을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때론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의 시간 기다림은 설레임이 되고 비로소 나의 여행이 완벽해지는 이곳 양양 완벽한 자유를 향한 나의 여행의 시작과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